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직장인들의 삶은 전쟁이라고 하고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삶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저도 프리랜서를 선언한 후에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직접 사업도 하고 여러가지 일을 해보면서 정말 많은 노력과 희생과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 남편이 저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해준 말이었는데요. 저는 이 말을 품고 요즘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B&I 식구 여러분들도 언제나 그런 용기를 가지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